자 그 다음 파이널 B 보겠습니다. 상주 미안합니다. 김태환 감독 군무원 그 다음에 선수들 우리 군복무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저도 우리 히든풋볼의 어떤 그 그대로 갑니다. 상주를 패스하겠습니다. 상주 팬들 진짜 적은 숫자지만 저는 상주 팬들이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프로리그의 특성상 여러가지 저희 아시죠? 어떤 그 기조를 가지고 가는지 팬들이나 선수들은 다 대단합니다만 요건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가겠습니다. FA컵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죠? 마지막 이제 결승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전도 코버서더 이주원의 팀 대전 코레일과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34라운드 경기에서 바그닝뇨와 최성근이 결정을 합니다. 홈 2경기 원정 3경기 남겨놓고 있는데 최근 분위기 임종생진인데 FA컵 결승 진출했어요 일단. 근데 정규 33라운드에서 슈퍼매치에서 패배를 하면서 4년째 지금 리그에서 패배를 하고 있어요. 최근 경기 2승 2무 6패 이거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결승전에 진출했다만 화성한테 홈경기 졌던 거. 화성의 홈경기에서 이제 1차전을 졌었잖아요 FA컵도. 수원팬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분위기가 딱히 좋아졌던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굿포인트를 찾자면 리그는 산술적으로 봤을 때 1승하면 이거는 무조건 그냥 잔류예요. 뭐 사실상 잔류나 마찬가지야. 이게 강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FA컵에 집중을 할 수 있다. 무조건 FA컵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어찌됐든 간 FA컵을 따서 트로피를 딴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절반 성공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타가트가 득점왕 삽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널B에서 막 득점해 나가면서 타가트가 득점하면 그래도 팀에서 득점왕을 배출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니까. 저는 이거는 그래도 굿포인트라고 보일 거예요. 배드포인트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수원, 서울 이런 팀들이 영입하고 일해줘야 되거든요. 구단 프런트가 바뀌길 바라죠. 수원 팬들은. 이게 왜 수원이 여기 있어야 되냐. 이제 뭐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는 팀의 어떤 바뀐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팬들이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짜증이 나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상황 이런 거. 자 성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잔류 뭐 했다고 봐야 돼요. 홈경기 3경기, 원정 2경기가 남아있는데 최근 분위기로 보겠습니다. 진짜 처참한 빈공입니다. 이 3승 2무 5패. 김인천보다도 4골이 적어요. 이거 너무 공격이 안 좋거든요. 굿포인트 보겠습니다. 성남은 잔류가 목표였어요. 근데 이거 사실상 잔류한 거거든? 남길 대단한 겁니다. 남길감독. 뭐 중간에 이 단장, 구단 간에 이제야 단장이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잔류했잖아. 남길감독이 광주 승격시켜서 잔류 만들어냈고 이런 거 보면 남길은 K리그가 보유한 젊은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좋아하고 있는 K리그2의 박진석 감독, 박동혁 감독 이런 젊은 감독도 있습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을 한 남길감독.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인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잔류예요. 왜냐하면 홈 3경기 탄천에서 인천, 경남, 제주를 다 상대를 합니다. 이거는 성남을 보는 팬 입장에서는 개꿀잼이죠. 이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배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사실상 잔류 확정인 거지 산술적으로 확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최근 7경기 3골인데 이거 말도 안 되죠. 7경기 3골인 기록도 문제인데 3골 중에 2골이 PK고 한 골은 그나마도 코너킥이에요. 근데 또 문제는 그 3골 PK랑 세트피스 코너킥에서 들어간 골이 다 수비수 득점입니다. 서범인, 그 다음에 뭐 임채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수에 득점이 없다. 이번 시즌 내내 성남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공격수가 없다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성남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인 3팀 남았습니다. 경남, 잔류 경쟁하고 있죠. 34라운드, 물론 이전부터 빠지기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박태웅이 결장을 합니다. 홈 3경기, 원정 2경기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 볼게요. 33라운드, 단두대 6점짜리 제주전에서 승리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좋은 승리를 가져간 거고요. 특히나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었던 경남이 2경기 원정 첫 승을 했다? 아, 경남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기막힌 승점 3점을 딴 겁니다. 그 다음에 제리치를 데려왔잖아요. 제리치가 직접적으로 딴 승점은 4점이더라고요. 수원전 멀티골해가지고 2대0 승리한, 3점 가져왔고 울산전에서 멀티골로서 승점 1점 가져왔습니다. 3대3 무승부였으니까. 이 4점이 사실 이 마지막에 잔류하고 강등하고 이 포인트가 되는 아위권 팀들에서는 1점, 1점이 중요한데 4점? 제리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경남, 살아남죠? 제리치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리치가 알게 모르게 기본적으로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어떤 대단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최근 분위기 나쁘지 않다. 그 포인트 역시 제리치다. 그 다음에 제주와 인천이 맞대결을 홈에서 펼친다. 라는 그게 있는데 물론 사실 인천은 원정 성적이 더 좋습니다. 홈 성적이 워낙에 처참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 있고요. 나쁜 점을 찾자면 오스만 다들 아시겠지만 장기 부상을 끊었습니다. 9월 말에. 뭐 경남도 이번 시즌 생각하면 외국인 선수의 부상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건 뭐 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후니모터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일찍 쓴 느낌이 있어요. 햄스틱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천! 잔류 경쟁하고 있습니다. 34라운드 김동민이 결정을 합니다. 홈 2경기, 원정 3경기 있는데 최근 분위기, 후반기 페이스는 사실 좋은 편이에요. 인천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데 어떤 외부의 팬들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이제 잔류 경쟁을 하는 팀들한테 너네는 진작부터 이렇게 했으면 뭐 마지막에 강등 잔류 경쟁 안 했을 거 아니냐.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 팀은 거기 가서야 하나 힘이 나오는 거야. 이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천은 그 부분은 좀 준비가 안 돼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최근 10경기에서 딴 승점이 11점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번 시즌 인천이 딴 승점의 42%가 11점인데 그게 세 달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얼마나 날려먹은 겁니까? 근데 후반기 페이스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최근에 승점을 1점씩 따온 팀이 울산, 대구, 강원, 전북 죄 파이널A입니다. 이거는 팀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좋은 분위기인 거죠. 그 포인트 보겠습니다. 전북전에 김진야를 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봐요. 상대방의 사이드백 전진을 막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김진야가 좋은 부분도 있는데 단점도 명확한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에 배치한 거 좋다. 그 다음에 제주랑 경남 맞대길이 원정인 거 좋다. 홈에서 이번 시즌 1승했습니다. 이거는 원정에서 맞대길 하는 게 차례 나은 거야. 저는 이거 괜찮다고 보이고요. 나쁜 포인트는 굳이 따지자면 이지훈을 왜 서브로 계속 쓰나요? 인천 팬들도 이해 좀 못하시지 않나요? 유상철 감독이 저는 이거는 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제주 보겠습니다. 잔류 경쟁하고 있습니다. 34라운드에서 남준재가 결장을 합니다. 홈 2경기, 원정 3경기인데요. 최근 분위기 보겠습니다. 1승 3무 6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강등각 좀 잡혔다고 봅니다. 특히나 마지막 33라운드에서 홈에서 경남한테 진 거 이거 치명적이거든요. 이거 위험합니다. 선수들의 네임밸류와 가장 동떨어진 성적을 내고 있는데 열어놓고 보죠. 네임밸류는 있는데 이 선수들의 폼이 진작에 떨어지고 있었다.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굿포인트 굿포인트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남은 미들맨은 분명 윤비트, 윤흘로 윤씨 2명 윤씨가 파평윤씨 밖에 없을 겁니다. 2명 배드포인트 아까 얘기했지만 폼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5495나 찌하구2에요. 영주영 밖에 믿어줄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아길라르 왜 안 씁니까? 저는 이거 최윤경 감독의 의중이 좀 그러니까 최윤경 감독이 나쁜 감독이라는 게 아니라 최윤경 감독이 제주와 맞지 않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선임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실패죠. 마지막으로 잔류를 한다면 또 역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공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땐 성공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와중에 마지막 막간 캐리그 2포인트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캐리그 2를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광주 다이렉트 승격 유력합니다. 박진석 감독은 팔색조 같은 느낌이에요. 3, 3, 4 썼었죠. 2, 2, 4, 2 썼었죠. 물론 그게 펠리페 어떤 출전 불가능 때문에 여러가지 미봉책을 쓴 거라지만 이런거 이렇게 보면 박진석 감독도 K르그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다채로운 선수를 쓰거든요. 움직이면서 여름 시프트를 한다거나 윌리아는 윙백으로 내세워서 왔다갔다 한다거나 이런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만한 포인트가 있고 산술적으로 부산이 역전할 수 있지만 광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각을 풀 느낌은 아닌데 4개 라운드 남은거에서 7점 차에요. 부산이랑 2승만 거두면 자료구승 가능합니다. 광주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이렉트 승격 된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K2 플레이오프를 봐서 어느 팀이 K리그1의 11위 팀이랑 승강피호를 하는지가 중요한거 아니에요. 순위 볼게요. 부산 안양 안산 아산 전남입니다. 부산이 유리해요. 근데 부산은 들쭉날쭉합니다. 최근 성적 보면 11경기 무승인건 맞아. 근데 6경기가 무승부다. 아 이거는 저는 수비라인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고요. 물론 플레이오프에서 무승부를 하면 K리그2 플레이오프 무승부하면 무조건 홈팀이 나가요. 순위가 높은 팀이 나가는거기 때문에 부산이 유리한건 맞는데 저는 도깨비팀 안양을 무시할 수 없다. 안양 김영열 감독이 팀 잘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윙백 김상원 이런 선수들 좋거든요. 그 다음에 채광훈 그리고 서브로 나오는 선수들 이선걸 그리고 전방쪽에 조규성 팔라시우스 알렉스 저는 이제 조규성을 K리그2의 타미 에이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키 큰데 유연하고 이 선수 베이징올림픽에서 여러분 볼거니까 K리그 관심없으신 분들도 조규성은 주목해볼만해요. 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대생 이정비는 이거 잘 데려왔어요. 이정비는 엄청 괜찮아. 안양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만석 감독이 안산은 딴딴한 팀이긴 한데 여러가지로 봤을 때 선수의 구성상 이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거다. 저는 힘이 나중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의외의 복병은 전남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직 상승중이거든요. 파비아노 감독 경제를 시킨다면 전경준 감독대행 이분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팀 코치였어요. 이게 역시 큰물에서 놀아본 감독이 다르다는 느낌인게 팀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남이 이렇게 성적을 내는게 이해가 안되는게 K리그2 강등이 됐지만 전력 유출이 꽤 적었습니다. 한찬이 김용욱 다 데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K리그2에서 잔뼈굴근 정재희 데려왔죠. 이런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지 않았던게 이해가 안가는데 정경준 감독대행 부임한 다음에 완전팀 바뀌었거든요. 자력 진출은 불가능해요. 플레이오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연승 부임한 다음에 5승 4무 2패입니다. 전남이 챙긴 승점 중에 46%를 이해감독이 챙겨왔습니다. 감독대행 전남 무시할 수 없다. 이 멤버가 좋은 멤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더군다른 바이오 여름에 영입한거 괜찮거든요. K리그2 포인트도 볼만할거에요. 파이널 라운드 K리그1 마지막 남은 4개 라운드 K리그2 이번 시즌 K리그 남은 경기들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K리그2는 연맹에 선장 중계하는거 저 주원희형 달수아 가고있고 연맹에서 열심히 중계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K리그1 이스타TV 오셔서 어느 채널이든 좋습니다. 우리 스트방에 가도 되고 K리그1은 또 이스타TV 와서 주원희형 저 번갈아가면서 중계할거니까 오셔서 이번 시즌만큼 재밌었던 K리그 최근에 없었습니다.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체크포인트 정리하시고 K리그1 즐겨주세요. 안녕하십니까